안녕하십니까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강의할 임춘무 교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19년도에 이어서 자동차정비직종은 해마다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출될 수 있는 직종도 분야도 다양하게 직종이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요즘 여러가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자동차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그만큼 차량 대수를 보더라도 등록대수가 작년 2019년도에 2300만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2300만대 이상 400만대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이다라고 했을 때에 거의 두 사람당 한 대꼴로 자동차가 변승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차량 대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로에 대한 결정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공공성 있는 분야와 일반적인 분야 자동차 분야를 이렇게 두 분류로 놓고 본다면 공공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법적인 관리법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에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될 그런 분야가 바로 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비롯해서 각종 검사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무원들 특히 공직에 있어서 차량 업무를 관리 담당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 이외의 군무원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에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또는 환경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직종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직종은 자동차가 2300만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산차 이외에 외제차도 많이 편승이 돼 있죠. 현대, 기아, GM, 대우, 르노, 삼성 그 이외의 외제차 업체 벤츠, 여기에 아우디, 또 도요다, 일본, 여러 가지 포드 유럽차나 미국차나 일본차나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해졌고 수입에 대한 외제차 수입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300만대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고 우리가 자동차 쪽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다양하게 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시대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에 자동차의 직종은 자동차는 변화가 될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또 자격증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진출될 수 있는 분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동차의 정비 산업기사는 전문직종부터 해당이 된다. 전문직종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수준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더 높아졌고 전문직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춰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을 때에 진로 및 진출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느냐. 지금 전에 말씀드린,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공공성 있는 부분 분야들 또 여기에 일반적인 업체들, 그래서 일반적인 업체 중에서도 생산, 자동차 생산 업체, 관리업체, 자동차 관리업체 또 여기에 관리업체 중에서도 특별히 자동차의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라고 하게 되면 현대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또 외제차 업체에서 AS, 앞서 서비스 분야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관리업체라고 하게 되면 렌트카 업체라든지 또 여기에 관련돼서 자동차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라든지 진출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게 직종이 편승이 돼 있는 게 이 자동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의 필기 문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자동차, 작년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의 작년에 2019년도에 출제됐던 부분에서 2020년도에도 특별히 변화가 된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필기 쪽에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시스템 및 고장진단이 약 30에서 35% 정도 그리고 기출 문제 한 20%, 25% 정도 그리고 배출가스 및 친환경 자동차 20% 또는 25% 용어 및 계산 문제가 20%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다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및 원리 그리고 고장진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동차에 대한 구조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다. 또 여기에 고장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정비 쪽에서 또는 이렇게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리가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단이다. 진단에 대한 부분은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비중이 제일 높게 편승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배출가스 및 친환경 자동차다. 배출가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변화되는 다시 말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많이 출고가 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 환경에 대한 문제 자동차 쪽의 문제가 또 이렇게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출제되는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하고 친환경 문제는 같이 함께 출제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새해가 들어오면서 한두 문제 더 또 여기에 대한 비율, 출제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내용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은 가솔린은 개솔린대로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중에 3원 총매 장치, 그 다음에 EGR, 그 다음에 포지티브 어떻게 보면 퍼지 컨트롤 솔레누드 밸브 증발가스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관연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5개년도다, 6개년도다 앞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주요한 문제는 핵심적으로 연이어서 또 다음 또는 회차에 맞게끔 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는 보통 우리가 20문제 또는 20% 내지는 또는 25% 정도에 대한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특색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이제 조금씩 탈피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응용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용어 및 계산문제다. 용어 및 계산문제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용어 및 계산문제는 자동차의 분야가 엔진전기 셰시에서 포괄적으로 많이 큰 어떤 틀에서 시스템들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진단 방법 또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의 기본적으로 원리와 함께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동차 분야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에 대한 출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이 내용이 자꾸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은행식의 용어가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시스템들이 첨단 자동차에 적용되는 시스템들 예를 들면 TS, TCS라든지 아니면 ABS 관련돼 가지고 또는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용어들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과목당 예를 들어서 엔진, 전기, 시에시 문제다 또는 일반 기계공학 문제다 20문항씩에서 총 80문항이 나오죠. 여기에 과목당 20문제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계산 문제는 한 3문제 내지 한 4문제 정도 그래서 꾸준히 한 3문제, 2, 3문제 정도는 적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기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배우락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필기를 합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초과정이다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기본적인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의 재원,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전고나 높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앞바퀴, 좌우 바퀴에 대한 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축거라든지, 윤화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동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용어들, 기초적인 재원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진 기초다 엔진에 대한 부분은 엔진 전기 세시 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초적인 오리엔티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기능사 과정을 취득하고 자동차에 입문이 돼서 상위 자격증인 산업기사를 취득한다고 해서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런 수검자도 있을 겁니다 그 수검자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본론으로, 이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엔진 기초, 그러니까 엔진 기초면 엔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엔진 본체 부수적인 장치는 냉각장치, 연료장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시 기초다 라고 하는 것은 파워트레인이다 기본적으로 동력 전달장치에서 해당될 수 있는 구조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이 되면서 또 여기에 상호관계나 또 중요한 부품의 연결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세시 쪽에서 기초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전기자, 전기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대한 기초 부분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전기는 자동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작동되는 의미가 어떤 전기적인 부하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의 기초전기에서 예를 들면 오매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오매법칙에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또 각각에 대한 차이는 어떤 의미로 전의 차이나 전류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는가 이런 내용들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에 대한 회로는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시스템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기초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전기 세시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수업이 들어갈 거고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의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자격증 문제 시험의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내용을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다뤄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기초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초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론과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론과정은 자동차 엔진, 셰시, 그리고 전기, 일반 기계공학 과목당 총 4과목으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80문제, 20문제씩에서 80문제가 과목당 전체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엔진, 셰시, 전기, 일반 기계공학 20문제씩인데 여기에 과목당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기초과정을 밟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론과정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엔진 쪽에서 보면 자동차 엔진 쪽에서 보게 되면 엔진에 대한 작동에서 예를 들어서 엔진 작동을 하는데 지시마력과 그 다음에 제동마력 여기에 마찰마력, 흡입에 대한 기계적인 효율에 대한 효율 부분들 흡배기 효율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공학적인 성능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자동차에 대한 이론, 구조, 그리고 여기에 고장진단, 점검 이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세시는 자동차에서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파워 트레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관련돼서 또 각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부수적인 장치들 예를 들면 조향 장치, 그리고 차동 장치, 브레이크 장치, 서스펜션 장치 이런 장치들이 다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 원리, 또 여기에 대한 점검과 진단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세시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론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 전기 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전기에 대한 아까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동차에 대한 시스템,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원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단, 점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기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 전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오메호 법칙, 키리호프에 대한 일리법칙, 기초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자동차에 구성된 전기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기동 장치, 또 여기에 점화 장치, 여기에 충전 장치, 등화 장치 등화 장치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전조등, 방향치기 등, 그리고 비상 등 등화 장치를 포함한 모든 나머지 전기 장치 예를 들면 편의 장치다라고 하게 되면 에탁스라든지 관련돼서 냉단방 시스템, 에어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 장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기 장치는 요즘에 기계적인 부분에서도 전기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 변속기에 있어서 체시에 속하는 자동 변속기지만 여기에 전자 제어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브레이크다, 유압 브레이크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ABS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ABS가 작동되기 위한 전기 장치 ECU를 비롯해서 각 센서들에 대한 전원, 전기 이런 것들이 또 전기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 전기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부분 원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또 점검, 진단과 정비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기계공학에 대한 문제는 과목이 자동차가 기계적인 과목이 되다 보니까 기계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인 원리, 이론으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가, 이시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목이 좀 광범위한 부분에 비해서 문제 출제 빈도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또 범위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 기계공학 문제 내에서도 기계요소, 기계재료, 그리고 공작기계, 유공합기계, 그리고 재료역학 이렇게 다섯 과목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 이시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내용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본격적인 이론적인 과정이 마치게 되면 이론적인 과정을 마치게 되면 기출문제에 있어서 기출문제의 풀이를 진행을 하죠 예를 들면 예상문제나 기출문제를 풀어서 다지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전에 가깝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풀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도 풀어볼 수가 있겠지만 예상문제에 대한 부분은 기출문제에서 파생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강화시켜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출문제에서 주로 최근 5개년도 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강조하면서 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문제에서 해마다 또는 회차마다 이렇게 꾸준히 중요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중점적인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실전문제에 가깝게 편승이 돼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요즘의 문제는 딱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응용을 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기출문제에 기출문제, 문제풀이하는 데 중점 강의로 집중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진의 엔진 부분, 전기 부분, 세시 부분 그리고 일반 기계공항 문제까지 풀고 또 과년도 문제까지 풀고 핵심적인 강조될 수 있는 문제를 풀게 되면 사실 필기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운다 라고 하게 되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엔진, 전기, 세시 그리고 일반 기계공학 4과목에서 총 80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당 20문제다 20문제인데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비중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엔진, 전기, 세시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점수 목표를 60점 이상으로 목표를 잡자 그래서 일반 기계공학이나 전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엔진이나 세시 쪽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계획을 잡았죠 여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80문항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니까 60점 이상이죠 60점 이상은 개수로 따지면 48개가 돼야 되겠고 48개의 과목의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과목 과락 그래서 과목 과락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목에서 최소 과목당 20문제가 되기 때문에 20문제 중에서 8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60점 이상은 맞는 게 전체적인 점수에서 합격권이지만 과목에 대한 과락은 4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그 40점은 8개가 되겠죠 따라서 8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8개를 딱 맞춰서 그렇게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불안하고 또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에 점수 배정을 지금 엔진, 세시 전기, 일반 기계공학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잡아봤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75점, 75점, 엔진, 세시가 75점, 전기가 60점 그리고 일반 기계공학 55점인데 사실은 일반 기계공학 쪽에 강한 또 내가 일반 기계공학 쪽에 준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차라리 내가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엔진이나 세시가 또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능사를 합격하고 그리고 산업기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별로 봤을 때는 이 과정에 대한 의미가 과목당 점수 전략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계공학 점수를 55점, 최하 점수가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55점, 60점 이상으로 60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나머지의 점수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합격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편승을 하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는 1차 필기 합격을 해야 2차 실기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필기 합격 전략을 지금 말씀드린대요 내용처럼 이렇게 계획을 찾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